지야르 샤옹 잉 지야르 샤옹 잉 지야르 샤옹 잉 연휴 효과 명절 효과 보통 연휴가 지나면 주식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명확한 색깔을 보입니다 보통 지지부진하게 조정장 이런게 아니고요 특히 춘절이 지나면 주식시장이 오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이죠 왜 오르냐 보통 새해가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희망할 거다 싫는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 희망과 감성적인 마음이 되는 거야 그렇게 돼서 춘절이 끝나면 주식시장이 막 배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이 쫙 오릅니다 지야르 샤옹 잉